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용산구청장 박희영입니다. 이런 다섯 번째 인도의 독립기념일을 24만 용산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과 인도의 인연은 매우 특별합니다. 인도의 독립기념일 8월 15일은 한국이 주권을 회복한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 역시 인도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하에서 외세침입을 겪었고 독립을 위한 투쟁 끝에 어렵게 주권을 회복했기 때문에 인도의 독립기념일이 갖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아픔을 공유한 한국과 인도는 1973년 12월 첫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으며 내년이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양국의 우호관계는 계속 이어져 지난 한 해 한국과 인도의 무역액이 전년 대비 40%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용산구도 양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관내에 위치한 주한인도대사관과의 교류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인도 독립기념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바다 하이호! 컝그레츄레이션! 감사합니다.